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 대신에 다회용 컵을 저희가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여러 번 써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었고요. 저희가 사내에서 제일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.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연내 전체 매장으로 확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, 렌트카 업체, 공항에 더 많이 하고 주유소 같은 데, 관광지 명소 중심으로 ICT 반납기를 많이 설치하면 반납률이 더 높아지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연내 전체 매장으로 확산합니다.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연내 전체 매장으로 확산합니다.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연내 전체 매장으로 확산합니다.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연내 전체 매장으로 확산합니다.